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지금 영상에서 만나요! 안보이네 찍었어? 뭐를? 네 이거? 몰라 안 담겨 뭐 있었어? 신호등. 응 그냥 한 번 서서 가만히 있었으면 안 돼. 그냥 한 번 서서 가만히 있었으면 안 돼. 한 번 서서 가만히 있었으면 안 돼. 오 그리고 나와 아니 야 이게 가능.. 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 난 태어나서 이런 바다.. 바다야 이거? 잠깐만 내가 만약 여기에 휴대폰을 떨어뜨리면 휴대폰은 감상하는 줄 알아야 돼 야 너는 행복할 거야 내가 여기다가 떨어뜨려주다니 내가 여기 살아야 될 것 같아 쉬어 뭐야? 아 짜! 아 너 신고 들어갔어? 야 닦을게 있겠지? 야 줘봐 휴대폰 줘봐 아 잠깐만 잠깐만 올려야돼 너 이거 해도 되잖아? 맞아 이게 넘어지나? 제가? 아니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? 잠시만요 짜잔 옥기나마입니다 바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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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옥기나마 약간 서연해 보이지 않아? 아 깜짝이야 춥다 아 진짜요? 근데 진짜 추워 아니 근데 추운건 아닌 약간 시원한데 약간 쌀쌀 정도 야 너 자판기 혹시 한 50개 찍어갈거야? 아 진짜요? 자판기 있을 때마다 찍은거 아니지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두근두근 빵은 뭐에요? 빵? 고구마빵? 맛있겠다 응? 브이로그 찍을 상관없었는데 찍혀졌어 아 그니까 너 찍고 있네? 너무 예뻐서 맛있다 참자로서 찍찍해 그러게 아! 아리갓도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갑시다 나 먹어볼까? 응 안 나와? 맛있어? 맛있어? 응 미쳤어 야 미쳤다 진짜? 응 미쳤지? 야 미쳤지? 야 내가 먹어본 스무디 중에 가장 맛있어 진심 응 뭐지? 어떻게 맛있지? 그니까 어! 대박 약간 고구마.. 맛있는 고구마 라떼를 스무디를 어떻게 만들었지? 맛있다 맛있다 고맙다 매번 좋네 매번 여기 진짜 대박이다 됐다 됐다 네 됐다 됐다 깜짝 從이 환경 여기에 고사 кому 판매 여기 약간 밀림마냥 한번 찍어볼래? 오케이 야 우리 미래야 어디? 같이 하실래요? 스마핑? 스마핑? 근데 수영복이 없어요 그리고 바디수트 바디수트 응 들고 와야 돼요? 네 다음에 밑에 응 포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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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 진출한 너 초록불이야 너 진짜 내 동영상에 네 셔터 소리밖에 안 나올 것 같아 돼지 말하는 거냐 나 이거 만약에 영상이 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 1일차 때 얼굴이랑 3일차 때 얼굴이랑 다를 것 같아 약간 빵빵 행복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겠어 이런 거랑 뭐 먹었어? 너 안 살 거야? 사줄 거야? 진짜 이렇게 담아두자 야 나 이거 마시멜로우 안에 초콜릿 들어갔어 헬로프? 어 맞아 돼지 먹어볼래? 이게 뭐지? 몰라 돼지 먹어보자 응 한 번만 해도 되겠다 응 지금은 천사 빛이 가면서 그래서 한 번만에 구입해볼까 또 한 번만에 구입해보신 이곳은 뭔가 예쁠 것 같아 예쁠 것 같아 모래에 앉아볼까? 모래? 저기 사람들은 앉아있는 곳에 근데 우리 진짜 나를 잘 선택했다 그치? 우리 모두 존에다 너는 좀 더 고소해 너무 맵다 너무 맵다 너무 맵다 안녕하세요 깜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